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보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나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Welcome back to my channel 우리는 저번에 차례를 갔었는데 차례를 다 못 보고 와서 다시 한번 가는 중이에요 생각보다 경기도가 볼게 많네요 옛날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좀 이국적인 풍경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콘서트 저번에 뵈에 있는 장면들이 많 biograph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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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're checking if it's real oh real bi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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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will go here in the bridge here what's the name of the bridge okay sky bridge and we will go here in here 한당강 하늘따리 이제 6pm 지금 갔어? 응 지금 6pm 잘하면 못 갔을때 있겠다 아니요 인터넷이 없어 그냥 꺼내줘 78번 지방도로요 ?' 어디에 가고계신지? 아니요 지금 그냥 저기 입안 안 가고계신지? 저기 어디에 가고계신지? 집에 있는 이거 ema аг 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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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는 석양찔 때 오셔야 되겠어요 낮에는 별거 없을 것 같고 석양찔이 너무 멋지네 석양찔 때 오셔야 되겠어요 석양찔 때 오셔야 되겠어요 석양찔 때 오셔야 되겠어요